네번째 챕터 첫번째 섹션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번째로 현행 시스템을 파악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표하는 시스템의 개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현재 운행되는 시스템의 구성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 파악 절차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아키텍처와 구성, 소프트웨어 구성이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씩 볼게요. 시스템 구성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기간 업무와 지원 업무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 업무라는 것은 주요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 기능은 단위 업무 시스템에서, 업무 시스템도 단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서 대여 시스템, 회원 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단위 업무 시스템이 있는데, 각각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주요 기능과 세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시스템 기능 현황 파악이고요.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 파악이에요.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인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죠. 시스템 간 데이터의 종류, 형식 이런 것들을 파악해주는 형태가 시스템 인터페이스 파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현행 시스템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를 파악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건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 요소들을 계층별로 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 시스템별로 아키텍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간 업무 기준으로 아키텍처 구성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구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성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할 것 같긴 하네요. 단위 업무 시스템의 업무 처리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사양, 라이선스 방식, 개수 등을 파악하는 걸 소프트웨어 구성을 파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스템 구축 시 소프트웨어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 라이선스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적용 방식에 따라서 또는 라이선스 개수에 따라서, 허용 라이선스 개수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현행 시스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파악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성도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죠. 물리적인 위치, 주요 사양, 수량, 이중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이중화라는 것은 백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화를 언제까지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얼만큼 이중화를 할 거냐, 얼만큼 빠르게 복구될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중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축 난이도라든지,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겠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이겠죠. 네트워크 구성도를 파악해야 돼요. 업무 시스템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해서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서버들의 물리적인 위치, 관계 파악 가능하고요. 이 위치, 관계 파악을 통해서 조직 내의 보안 취약성 또는 장애 발생 추적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에 각각 대응되는 키워드 한 3, 4개 정도를 연결시킬 수 있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넘어가서 개발, 기술, 환경, 식별입니다. 첫 번째로 온영체제 나와 있는데요. 온영체제 우리 앞에서 많이 봤죠. 정의가 쭉 나와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종류 및 특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온영체제의 종류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많이 다뤘으니까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 온영체제를 식별할 경우에 온영체제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럴 경우에 중요한 고려사항, 그 부분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게 많지만 어쨌든 요소별 고려사항들을 꼼꼼하게 지금 체크하셔야 돼요. 신뢰도, 성능, 기술지원, 주변기기, 구축비용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판단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뢰도, 성능, 주변기기, 구축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기술지원,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 그러면 쭉 보시면 돼요. 공급업체의 안정적인 기술지원, 사용자 커뮤니티, 오픈소스 여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술지원이라는 건 결국에 Q&A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매뉴얼이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 커뮤니티가 있어서 해당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쉽게 습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DBMS입니다.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 종류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 고려사항이 중요해요. 가용성 새로 나왔네요. 성능, 기술지원, 상호호환성, 구축비용 뭐 호환성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용성이 뭐냐. 백업 및 복구의 편의성, 그 다음에 이중화 및 복제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냐, 지원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미들웨어입니다. 미들웨어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위치를 하는 친구고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해주는 애입니다. 데이터 교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미들웨어를 식별할 경우에 고려사항이죠. 가용성, 성능, 기술지원, 구축비용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다 봤던 것들인데, 이 가용성이 약간 의미가 달라지겠죠. 여기서의 가용성은 미들웨어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유지할 수 있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는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건지, 제공하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는 소스 코드를 무료로 공개를 해서 제한이 없이 누구나 사용하고 또는 개작이 가능한, 이거는 이제 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집해서 다시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식별시 고려사항은 다양한 라이선스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든지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개인한테만 무료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를 다섯 개를 써야 되는데 두 개까지만 무료인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라이선스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도 적어놨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 기술이 지속될 수 없는 말 그대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문을 닫았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중단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소프트웨어를 써도 기술 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는 기술 지원이 필요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함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